한국국토정보공사 국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미처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환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요즘 우리 박병창 부장님 팬들이 아주 마니아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팬층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마니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박병창 부장님의 투자 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어느 정도로 마감했습니까 어제 나스닥 0.95%, 다우 0.76%, S&P 500이 0.74%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폭 자체가 큰 건 아니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1월 말일 날 마지막 주에 하루 오르고 다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2월 첫 주에는 다우 존스 기준으로 올 내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분목을 보면 오후 30분 남겨놓고 올랐어요 어제 부합 근처에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차트나 분위기는 2월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제 보면 상해가 1% 올랐고 대만이 0.6%, 일본이 2.1% 올랐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0.94%, 코스피가 0.69%였어요 자동차 때문에 거기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연휴 이제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열리고 연휴이고요 그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상 상품 만기일에는 파상 상품 연계된 거래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시장 얘기하면 잠깐 이걸 언급을 드리는 것은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춤주춤이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이 너무 많이 떠버리잖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차례에 미국이 조정을 보이면 물이 못 올라요 참 운이 안 좋은 거죠 반대로도 있어요 우리가 긴 연휴여서 쉬는 동안에 미국이 막 계속 빠져요 우리는 안 빠지고 있다가 미국이 반등을 하면 우리 같이 올라오고 작년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참 운이 좋았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미국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주 이벤트라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연휴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너무 빨리 올라가버리면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시차가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올랐던 내용은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통과 기대인데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상승의 가장 지속적인 원인은 저는 앨런 장관의 CNN 내용, 인터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였죠? 1조 9천억 달러를 앨런 장관이 지지 발언을 하면서 아, 지지 읽어드리면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의회에 통과되면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면 4% 이하를 얘기하죠 지금 현재 6.3%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3.5%였는데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것이고 재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코멘트 하나 더 달았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부양책 나오고 나서 이후에 완전 고용을 위해서 신규 부양책 따로 또 더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WTA가 58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50달러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60달러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고 올랐죠 시장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176%를 마감했는데 장중에 1.2%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미국 시장은 금융주가 오르고 정연주가 오르거든요 이게 선두로 되면서 어제 시장이 상승을 한 거예요 반대로 1% 이나의 상승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경기 관련 주가 오를 때는 성장주가 내리죠 그래서 어제 보면 빵주들을 보면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0.57 애플이 플러스 0.1 아마존이 마이너스 0.87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0.52 빵주들은 어제 소폭식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지수는 올랐지만 소폭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 거기에 옐런 장관이 지지 발언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리치먼드 연구총지에도 전에는 테이퍼링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또 지지 발언을 했냐면 대규모 부양책을 지금 실시하는데 사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일에 파월호장이 뉴욕경제클럽 화상연설에서 미 고용시장 관련돼서 연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양책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 언제 통과되느냐인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3월 14일까지 디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3월에 통과할 것이다 그 안에는 정치적인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조 9천5달러가 오늘 통과했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재료가 모멘텀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3월 14일까지 3월 안에 하겠다 그러니까 3월이면 아직까지 한 2주 3주 남았잖아요 2주 3주 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 이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모멘텀으로 계속 미국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꾸로 얘기하면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 여론자도 굉장히 많아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레디 서머스 교수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그래서 반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얘기를 하기를 이것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부작용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든 간에 경기를 살려야 되고 고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요 옐런 장관의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지지 발언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부양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좀 보면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로지가 3.59% 올랐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테슬라 1.3% 올랐고 엔비디아가 6%로 올랐어요 이번 주 실제 발표하거든요 텍사스 인트루먼트가 3%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다 AMD가 4%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빵주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어제 약보합이었는데 이쪽 IT 하드웨어 쪽은 어제 상승을 했거든요 반도체 쪽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필라다이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1%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시장이 1월 11일 날이 고점이었습니다 3,266포인트 저점이 2,947포인트로 약 10% 안에서 빡수권으로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 이 빡수권으로 움직일 기여성이 당분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에 못 오르죠 삼성전자가 1월 11일 고점이 96,800원이에요 저점이 8만 1,000원이고 지금 8만 3,000원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깊게 빠지지도 않고 또 제자리를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가총이 높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우선주나 그 위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면 지수를 급격하게 움직이는 방향을 트는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수는 지금 잘 보시면 3번의 고점을 찍었어요 3,266 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3,200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3,120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2번 찍고 위로는 3번 정도 갔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 그냥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종목들은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지수를 방향을 이끌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 대부분 종목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그냥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게 딱 스톱해 준 상태에서 여지를 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어제 필라니페 반도체 지수나 미국의 주요 IT 종목들이 오르는 걸 봐서는 오늘 삼성전자의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제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은 명절 전이라고 주식 팔아서 돈 좀 마련해야지 이런 거래 사실은 하진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팔아야지만 내일 출금이 되잖아요 오늘 판 건 출금 안 됩니다 3일 결제니까 요즘 팔아서 뭐 할 게 없어요 일부라도 명절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매도도 어저께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는 상태에서 어제 현대기아차 노이즈가 발생됐고 그리고 어제 명절 앞둔 매도가 약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시장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변화가 확실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1월 말에 3%대에 하락을 했는데 2월 첫 주에 지난주에 나스닥이 6%로 상승했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6% 상승하는 동안 다운은 3.8%뿐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반분이 안 됐었거든요 반 조금 넘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의 성장적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10년 만기 국제중위를 오르고 WTI가 오르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적으로 멈춰있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11일 날 엔비디아, 알리바바, 디즈니 이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날 쇼피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소위 최선두에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쪽의 실적이 좋은 건 우리가 아는데 그 2등주, 3등주들도 얼만큼 따라 올라왔나 이 부분들을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런 장관 때문에 이랬다, 이랬다, 표를 드렸는데 어제 라가르트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부양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계속 주면서 시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탑뉴스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실전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냥 잠깐만 저도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있는 팩트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샀다 그리고 향후에 테슬라 차량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지금 테슬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장단점 어느 쪽이 기울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 그렇게 주신 것처럼요 이것이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유보 현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하나는 배당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투자합니다 성장을 텍팩스라고 하죠 성장을, 아르헨트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금융 투자를 해요 자산 투자를 합니다 일종의 그런 걸 한 거거든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테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볼 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사나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에 재무제표 볼 때 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새로운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이 이게 좋을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은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사실은 어제 나온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는 상당히 향후에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주가 움직일도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박병찬 부장님이나 저나 이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조업 우리가 한국의 상장회사가 이렇게 투자했다 그러면 아마 박병찬 부장님도 사실 비판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번업을 안 하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론 머스크거든 네 맞습니다 나는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위대한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정말 회사 경영을 잘하고 시대를 선도해 왔으나 왔으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이런 변동성을 더 키우는 물론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파악해 봐야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나 박병찬 부장께서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융투자랑 그건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를 주식을 사면 그건 이제 금융투자겠죠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 M&A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영업입 대차 대표 보잖아요 그것보다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금 흐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공부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보고 얘들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원활한가 쌓여온 유보금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볼 때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투자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자기네 기업이 아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조업이 아닌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조업이 아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아마 많이 빠졌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제조업이 이거 배당이나 시설 투자하지 않고 제3의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한다 그거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결과를 그냥 한번 우리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2% 가까이까지 갔는데요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미국의 대규모 관계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채권 발행을 하죠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채권 가격이 하락에 베팅하는 매물도 나올 것이고 당연히 국제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2년물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 물가와 연동되어 있는데 2년물은 좀 하락하고 있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대규모 국제 발행을 하기 위해서 국제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이벤트 때문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다 이거는 용납이 돼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이니까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벤트가 아닌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채권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국제 발행을 한다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올라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표현드리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이벤트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고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느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랜만에 백신 접종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CNN 뉴스가요 우리 요즘에 백신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또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만 하다가 그런데 질병통제 예방센터에서 미국에 발표를 한 내용들을 보면요 7일 현재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자 수가 미국이죠 3,157만 명이라고 합니다 2차 두 번 맞은 백신 완료 사람은 9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접종자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6일 기준으로요 6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이랍니다 1월 달에 22만 명이었거든요 20만 명이 넘었는데 12만 명이고요 어제 자료를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어제 9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에 대해서 노이즈도 많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여러 가지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시장이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요즘에 이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통할 것이냐 이 과제가 또 하나 남아 있죠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투자팁 몇 개 전해 주신 것 가운데 이벤트 데이와 이코노믹 데이의 차이 그에 대한 이해 요구가 좀 있던데 이거 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벤트 데이라는 우리 주식 용어로만 쓰는데 이벤트 데이하고 이코노믹 데이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가져가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 데이가 예고되어 있어요 이벤트 데이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주식 분할한데 애플이 주식 분할한데 지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 데이가 있으면 이벤트 데이까지 가는 동안에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벤트 데이까지 가는 동안 상승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당일이나 그 다음날 고점 찍고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벤트 데이를 볼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쇼갖고요 또 하나는 이코노믹 데이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10일 안에 10일 안에 시장이 한번 빠질 것 같아 시장이 한번 급락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0일 안에 그러면 오늘 일어날 확률은 1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일이 지나면 20%로 느는 거죠 그리고 9일이 지나면 거의 다음날이니까 100%인 거고 8일이 지나면 50% 확률이잖아요 그 전망이 맞다면 이게 이코노믹 데이는 확률로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시황을 볼 때 올해 하반기에 한번 꺾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2월 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확률하고 올 하반기에서 따라서 기간이 가면 갈수록 이코노믹 데이가 나타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잖아요 이 확률과 이벤트 데이를 가지고 내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내가 그 이후까지 들고 가야 되고 어떤 주식은 이런 변동성이 생기기 전에 먼저 팔아야 되고 그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벤트 데이야 거기서 공식적으로 예고한 거거나 이럴 테니까 삼상 언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코노믹 데이는 사실 이 달 안에 빠지겠지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예측 아닙니까 예측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일 후에 예측보다 10일 후에 예측이 예측할 때 훨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사실 파생산품 거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인데요 확률이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보조적인 사람은 빼야겠죠 또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 순간에 내가 베팅을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코노믹 데이는 확률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벤트 데이는 아까 이해를 하셨죠 이벤트 데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딱히 어떤 걸 예를 지금 안 들여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 없는 동시 만기 있잖아요 이것도 이벤트 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코노믹 데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 사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코노믹 데이에 가면 갈수록 투자는 짧게 해야 됩니다 투자는 짧게 해야 돼요 거기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그리고 지금 시황에 어떤 섹터에 뭐 이벤트 데이 또는 이코노믹 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생각이 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하냐면 파생상품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일정매매라고 아세요? 일정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일정매매? 일정매매라는 표현을 요즘에 안 쓰나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드래곤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어떤 드라마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정매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부터 그걸 계속 삽니다 계속 사서 그 디데이에 근처에 가면 팔기 시작을 하거든요 디데이 되면서 올라가면 거기서 팔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께 항상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사람들은 이걸 사가지고 이퀄믹 데이 이벤트 데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준다 이거죠 그들이 팔 때 산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대박날 때 어디야? 스튜디오 드래곤이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꽤 오랫동안 1년에 스케줄을 놓고 이걸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로 이퀄믹 데이인 당일 이벤트 데이인 당일날 거래하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전에 준비해서 거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건 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늘 좋은 정보 주십니다만 오늘도 아주 좋은 정보를 일정 시작할 때 몇 개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장님 우리도 쭉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우리 부장님 시간이 아니면 아니면 염승헌 부장님 타임에 꼭 오늘의 일정 혹은 이번 주 일정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체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의를 기울이면 그 일정은 대부분 산업에 종사하는 지인이나 이게 무슨 비밀을 비밀이 아닌 게 아니고 대충 그렇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김은희 작가를 저거 해서 시작한다 그때는 관심이 없어 그런 다음에 넷플릭스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단 말이지 제가 이 방송 그 분이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후배인 사람인데 증권사 다니다 그만뒀는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전에 보면 대장금 사단이 뭘 그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거의 10개월 전부터 보면서 빠지면 삽니다 그러다가 그때 돼서 거기다 털고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십사 처음 그런 거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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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솔직히 깜짝 놀란 게요 그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가 TV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개호뜬이라고 개미랑 오늘 뜬 뜬이라는 거 했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뭐 그걸 자주 들어가서 보지를 않으니까 내가 난 출연했으니까 다 아니까 그런데 저번에 예전에 시즌1 때는 그게 많이 나와봐야 60만 조회 정도 나왔거든요 카카오 TV 내에서 어제 내가 다 들어가 보니까 180몇만 조회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상장회사면 이거 사야 되겠네 그 비상장이잖아요 카카오웨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정을 주도 면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럼 다음 차수는 뭐야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캘린더에 적어놓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다음 달부터 설명료 끝나고 캘린더 만들어서 일정을 이렇게 좀 잘 합시다 제 생일은 10월 25일입니다 중요한 일정이죠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 박병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진투자증권의 김혈매 연구위원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